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뭐 자고 나면은 뭐 하나씩 불안한 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지호 은행의 변정규 전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문님 전에 나오셨던 때와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전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기억나는 게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은 신용 리스크가 올 것이다. 그걸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의 은행위기 사태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게 참 안타깝죠. 고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요. 수순으로 가기는 가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금융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최상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달의 가상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유동성도 지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삼중고가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좀 많이 애로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키워드로 한번 보실까요? 키워드로 간단하게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죠.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많은 유동성을 살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유동성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 2021년에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오게 됐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고물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물가가 됐는데 이게 일시적이다. 템포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고착화가 됐고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도 이제 미리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워드를 그때 당시에는 고금리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고금리가 이제 도래를 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고금리와 긴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최선성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가상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신용 이슈들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경색도 그중에 한 일환으로 봅니다. 네, 뭐 과거에 현대통화이론 주장하는 학자들 미국에서도 돈 아무리 풀어도 물가 안 오른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크레디 스위스에 이어서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처방크까지 지금 구소제에 올랐어요. 이게 미국 중소유의 위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출구를 막 찾아요,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예금이나 거래가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찾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떨까? 내 자산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게 되고요. 사실상은 저희가 유럽은 좀 안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래서 최근에 환율도 조금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일본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축을 더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보면 유럽도 그렇게 반드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취약한 상황이 있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전이 작년 6월까지는 제로금리 상황이었습니다. 늦게 올리기 시작했죠. 늦게 올렸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작년 7월부터 늦게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임팩트도 좀 늦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저희가 자산의 투자, 그 다음에 유동성 배분, 그 다음에 금리의 상승과 인하, 그리고 또한 환율의 변화에 다 같이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따라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국 중소형 은행에서 돈 빠지는 게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옐런 재무장관이 예금 전액 보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은행 리스크 관련한 미국의 일련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준이 한 2주일 동안 여러 가지 대응을 했었죠. 대응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과 파월 의장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뭐냐면 예금자를 보호하겠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약간씩 말을 바꿔나가면서 시장에 혼돈을 주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얼마 전에 상원천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25만 불 이상의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도 전액 예금을 보호해 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25만 불 미만으로 갖고 있는 예금자들은 보호를 해 주겠지만 그 이상도 다 보호해 주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문제가 촉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포괄적인 이런 예금자 보호는 없었던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도마 위에 이루게 된 것은 소통, 시장과의 소통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너무나 많은 사태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지금도 그 영향이 어떨지 앞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도이체사 사태도 일어났듯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도 그렇고요. 미국 재무부도 조금 더 보고 확실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지역은행들의 파산이나 이런 문제가 몇 개 은행으로 국한된다면 전액 보장에서 막을 수도 있지만 확포주 보름이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 외환위기 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를 해져도. 도덕적 회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 부분에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은행 시스템 불안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당분간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탄탄하다. 얼마 전에 시티은행 총재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은 튼튼하지만 예금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어떠한 신뢰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줍니다. 특히나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적이나 법령도 마찬가지고 감독 쪽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을 앞으로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좀 가겠지만 하반기, 중반기 넘어서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정말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믿음이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에서만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믿음이었으면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변 전문님께서는 코로나19와 리먼 사태의 태생적 차이점이 신용위기에서 온 것이 다 아니다. 이 차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번에 겪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요. 이전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리먼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보면요. 현재 저희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어떠한 경로를 밟을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리먼 금융위기는 신용위기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서브프라임이죠. 서브프라임은 모기지 사태입니다. 부동산 금융 사태예요. 이것들 때문에 일어났었고요. 지금 저희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는 부동산이나 모기지나 신용 사태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용 사태가 아니라 판데믹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돈을 뿌려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기 전에 이러한 신용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팬데믹에서 온 위기 수습 과정에서 뭔가 한 번의 진통을 겪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계 대출이 GDP 대비로는 세계 최고 규모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연일 우리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금융은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PF 이거 좀 부실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는 것 같아요. 연체율도 좀 높아지고 이것이 어떻게 도미노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들 연결이 돼 있죠. 부동산 PF라는 거는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장기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이낸스의 장기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국에서 약간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2금융권, 증권사나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감독과 그다음에 규정이 지금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오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금리를 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럼 건설사가 부실화되고요. 건설사가 부실화되면 이것을 대출해준 제2금융권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이게 도미노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PF라는 이 금융 대출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꾸로 시사 측면은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 대출을 잘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면 부동산 투기도 원천적으로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무님이 연초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강조하신 것이 금융 시스템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시면서 기업 신용 위험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등급이 높은 채권이죠. 국채죠. 이제 국채는 오히려 비싸지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번 주에도 계속 미국 국채라든가 우리나라 국채는 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량 회사체와 또 그렇지 못한 비우량 회사체 간의 그러한 간격도 점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 부도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량 회사들의 신용 부도수업은 오히려 연초 대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CS라든가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여러 도이치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비단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신용 부도수업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우량주와 비우량주,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 간의 이러한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위기에 강한 주식과 그렇지 못한 주식이 또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 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량주,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LG, 앤솔이나 아니면 화하, 삼성자자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바탕이 되고 있지만 올해 주가도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10% 이상의 그런 증가를 보이기 때문에 견조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금융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주식은 전혀 하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우량주나 아니면 보수적인 이러한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리스크는 아직까지 잠재된 위험이다. 또는 금방 끝나지 않을 위험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장 투자자들 어떻게 짜야 될까요? 글쎄요. 조금 이제 앞으로 연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지금 기준금들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3.5%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하하는 것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어느 정도는 신용에 대한 초점은 계속해서 모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 문제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것이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인하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 연준도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존의 목표대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자 분위기가 다시 무르 있고요. 리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는 잘 살펴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지어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